여러분들이 면접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답변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면접관이나 그 회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롯데라든지 특정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총점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합격자와 불합격자 평균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제공을 해주는 아주 좋은 회사들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면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1차 면접에서 직무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무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은 지원한 직무의 역할과 그 직무 역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준비된 직무 역량과 강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인성적 측면도 물론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출제되는 질문이고 태도적인 측면도 중요한 건 맞지만 직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탈락했다는 것은 분명히 직무 수행 능력,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평가자가 느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탈락을 했다면 가장 의심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지원한 직무의 그런 역할과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해당 직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을 쌓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는 성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신입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수행 능력 외에도 공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이라든지 분석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공통 역량을 통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유사한 직무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인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강점, 공통 역량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강점이 지원 직무에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탈락의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답변이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 다수의 평가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꼭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만의 강점과 자기만의 직무 역량이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을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한 것도 고민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신다면 분명히 다음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영라 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면접 질문인데 상사가 지원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일단 미래 상황 질문이거든요 미래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유형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조직 관점으로 답변을 마무리하시는 게 깔끔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조직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면접용이다 라고 해서 챌린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솔직하게 본인의 서운한 감정들을 드러내면서도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조직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상사가 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면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직 생활이라는 게 저의 어떤 업무가 팀원들의 업무와 연관될 수도 있고 또한 제 관점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상사 입장에서는 더 억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기보다도 상사가 왜 저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원인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면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른 어떤 감정적 측면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저의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상사와 좋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정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미래 상황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평가자는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조직 관점으로 다양하게 문제사항을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안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면접관 이런 질문을 주게 된다면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조직의 업무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사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깔끔한가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방금 이야기했던 버전은 좀 더 면접용으로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시 한번 면접관의 추가 질문을 이끌어내면서 면접관이 추가적인 압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직 관점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이러한 미래 상황 질문들을 답변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항상 상사는 우리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들 상사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책임을 안 질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사를 만나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사 놈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사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상사들은 절대로 책임질려는 행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사 입장이 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HS01139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종 면접은 짧은 면접 시간과 난이도가 낮은 탓에 인성 면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보통 다 일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은 최종 면접은 상대적으로 실무자 면접에 비해서 시간이 짧은 게 맞아요 왜? 임원들이 면접을 진행하고 임원들은 시간이 곧 이 기업의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면접에 하려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다대다로 짧게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추가적인 이유는 이미 실무자 면접이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기보다도 누적된 부분들을 바탕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짧은 면접 시간을 두고 면접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난이도가 낮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성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인성이라는 개념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실무자만큼 이상으로 전공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 존경받는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는 존경받는 기업인가 아니면 위대한 기업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한다고 하면 과연 난이도가 낮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임원들 중에는 오늘 어떻게 왔느냐 점심은 먹고 왔니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 뭐해 고생했어 나가 봐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이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임원면접이나 최종 면접이 난이도가 낮다는 것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일반적인 그러한 질문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탈할 수 있거든요 최종 면접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시금을 전폐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 나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평가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또 아쉽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냉정해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이력이 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금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면접장에서 질문이 굉장히 사소하고 짧게 끝난다고 해서 절대 기업이 가볍게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최종적으로 최종 면접은 항상 짧게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이도가 낮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내가 지원하는 말 그대로 어떤 직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감안하시면서 좀 더 그 기업의 최종 면접에 맞춰서 준비하시고 짧은 질문 그리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나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함축적으로 녹여내셔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가는데 임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회사 사옥에 와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더냐 여러분들이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와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 아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사팀이 아니라 영업팀에 지원을 한다 우리 회사 사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원한 영업 분야에서 선배님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객들에게 가치도 주고 그 성과로서 가지고 온 그런 매출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이 사옥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이 사옥이 멋있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짠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가치관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질문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의미 있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저는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